자 본질이 바뀐다 세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E.T의 승리로 끝났던 그런 경기들 자 하지만은 요번 경기는 어떤 경기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하하하하 자 가운데 쳐 가운데 쳐 가운데 쳐 가운데 쳐 자 바로 칩니다 바로 자 뭔가 조잡한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 자 이거 슈발 세네 자 뭐야 내가 이거야 슈발 자 오케이 잘 걸렸어 X됐다 이 시운세 누군지 몰라서 X됐다 너네 아 오지마마 얘꼴 부시게 자 자 이거를 베럭스만 남겨놓는게 좋아요 왜냐면 커맨센터는 나중에 나중에 어 고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시안폭탄 남자 시안폭탄 좋았어 하하하하 오지마 이 새끼야 오지마 자 자 괜찮아 맞더라도 이거 깨 그냥 에 자 자 좋았어 좋았어 됐어 초록색 자 자 일단 초록색으로 가고 네 건물은 이걸로 깨고 네 건물은 이걸로 깨고 자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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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초록색이 아니라 네 초록색이 지금 저거됐고 자 아래 터질 거예요 저거 누가 누가 걸렸든 몰라도 터질 겁니다 어차피 자 그 건물 자 이분 지금 위기에요 지금 자 그걸로 하셔야 돼 자 뭐하나요 지금 해봐 뭐하나요 자 지금 보라님 끝났어요 이거 못이겨 이거 깨지는데 보라님 깨져요 보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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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거든요 아이 보라님이 약간 정신못차렸네 그치 자 깨지거든요 보라님 안녕 어 바뀌었다 오슈가 난줄 알았어 오우 예 베이비 어 뭐야 자 침착해 떼지마 자 동시에 동시에 이따가 이따가 오케 자 30초만 조금만 기다려 누가 쳐들어오진 않겠지 지네끼리 싸우니까 바쁘니까 아무도 안오겠지 아무도 안오니까 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자 오케오케 자 설마 오겠어 설마 설마 오겠어 헥 설마 오겠어 잘가라 잘가라 병식아 하하핳 안녕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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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잘가요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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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ti 차마다 하하핳 하하핳 저에게 가 borders